자, 고기가 조금 떠요. 왔어, 왔어. 이거 지금 와야 돼, 하나. 한 번 꼬셔볼까? 폭풍저킹을 해볼까, 한 번? 우리 둘이 열심히 하면 이쪽으로 올 수 있어. 해보자, 해보자. 준비해봐라, 나 좀 어무지리로 덕 좀 보게. 박살이 합시다. 여기 둘 봐라. 야, 이씨. 집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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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아. 이야, 여기 중현이 왜 이렇게 해주시네. 경기, 경기 형 최소한 옆에 나갔지, 형님. 경기 형 최소한 옆에 나갔지, 형님. 저기 보다가 이리로 오신 줄 알았거든? 최소한 옆에 나갔지, 형님. 최소한 옆에 나갔지, 형님. 아니, 경기 형님 너무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낚시다가 붙어있어야 돼, 있어. 붙어있어. 붙어있어. 붙어있다고. 붙어있다고. 집어시켜주러 가나, 집어시키려고. 시켜준대, 또. 경기 형이 붙어있으니까 최재가 자꾸 또 이리로 오잖아. 아, 정말. 더러웠어, 형님. 안 한다, 안 한다. 별거 없으니까 가셨네. 단 한, 단 한, 단 하고 말이지. 더러웠어, 형님. 딱 운조패그 한 마리가 있는 자리 옆으로만 딱 들어가면 반응을 할 텐데. 바다로 오묵쥬? 없어요. 조금 더 이동해야지. 도착하면 소원 태고 나오십니다. 다음은 준현 최장. 한 시간 갑시다, 한 시간. 7분이랍니다, 7분. 별거 안 풀려. 한 시간 갑시다, 한 시간. 발이 너무 아파. 오늘 어땠을까? 안 물어. 안 물어. 야, 준현 최장 나오면 됩니다. 나와있지롱. 태론 씨, 좀 쉬다 나와드려. 한 방식분. 안 나와. 일단 한 번만. 아, 연기가 아파. 힘드신 분들, 들어가저도 좀 시나 나오셔도 됩니다. 책에 없는 얘기죠. 팔 안 아파? 아파요. 새롱이도 조금 올라왔어. 청쇄치도 있어야 입이, 입이 대빨 나왔어, 지금. 연기 넣어. 재미있는. 쓰러기. ici 안세. lica이. 잠시. 물고기. 손. 섬. 손.